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 다수 얘기를 알다니 아름다운 아름거리는 잘 생긴 얼굴 담그기 에면도는 그의 청청한 목소리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 다수 얘기를 안다니 아름다운 아름거리는 잘 생긴 얼굴 잡고 귀에 맴도는 그의 청청한 목소리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 다수 얘기를 안다니 아름다운 아름거리는 잘 생긴 얼굴 잡고 귀에 맴도는 저의 청청한 목소리야 비빈의 장인 비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